혼합복식 경기. 이영훈 한슬기 대 오성욱 김보미의 대결입니다.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건데요. 이영훈 선수. 그 부담감이 초구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초구를 놓쳤습니다. 그리고 이 배치가 회전이 좀 많이 먹으면서 클 끝이 약간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. 그러면서 회전이 좀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. 내가 원래 주고자 하는 회전보다. 득점이 안 됐고, 이거 뱅크샷이 가능합니까? 투뱅크가 너무 쉬운 배치인데, 근데 투뱅크 선택을 안 합니다. 비켜치기 더 급박. 클 자세가 안 나오네요. 투뱅크가... 그래서 장장 단으로 노렸는데, 이거 놓쳤네요. 투뱅크! 잘 가야 돼! cinnamon하면 익스텐션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자신 있는 비켜치기 더블 쿠션이 좋다고 판단을 했고, 내가 자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렇죠. 아무리 투뱅크가 좋아 보인다 치더라도 익스텐션을 끼우면 뭔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개념이 있으면hin 그렇게 비켜치기로 가는 게 맞는 거죠. 어 자 한슬기 선수의 투뱅크 선택입니다 저 이거를 걸겠다는 얘긴가요 자 권력 지금 각도가 이게 힘이 힘이 아 힘은 됐는데 각도가 좀 안 맞았네요 근데 보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선택을 했어요 연습을 많이 해 온 배칭이라는 거죠 옆돌리기를 쳤을 때 흰 공이 많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확률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딱 가졌고 워낙에 연습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는 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3뱅크를 너무 좋게 줬어요 김범기 선수에게 뒷쪽에서 이렇게 득점이 되면 공 두 개가 갈라지고 내공이 그 두 공 사이에 끼기 때문에 다음 배치가 좀 좋게 쓸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특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비켜치기를 짧게 칠 수 있는 상황이면 정말 좋은 거고 각도가 조금 아슬아슬한 것 같긴 한데요 짧게 치는 게 길게 볼까요 회전량을 보면 길게 치는 것 같고요 오성욱 선수가 복식에서 나와 복식에서 나와서 12승 4패 엄청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김범기 선수는 복식에서 15승 5패 무려 75%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성욱 김범기 선수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상당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만큼 조합이 잘 맞는다는 거고요 그만큼 오성욱 선수가 여차 선수를 김범기 선수를 잘 배려해 준다는 말도 됩니다 김범기 선수가 또 잘하는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잘하는 것은 최대한 터치를 안 하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들만 이렇게 또 지도를 해주고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스카치 경기 방식에서 가장 큰 시너지가 나옵니다 자 단장창으로 보는데요 자 좀 늘어져야 되고요 아 됐네요 자 이게 또 이렇게 얇게 맞으면서 또 완벽하게 포지션이 됐어요 그러네요 지금 배치가 술술 열리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아까 한슬기 선수의 그 투뱅크가 걸어서 특집이 될 뻔했는데요 네 그게 됐으면 진짜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자 옆돌이기 자 직접 봤는데요 짧아지면 안 되고요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됐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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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이 좋은데요 혼합폭식 4세트 경기 지금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몬테스, 김미나, 마민캄은 나올 수 있을까요? 그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네 저희도 나가고 싶어 이런 얘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마민캄 선수 저렇게 잘 치는 선수가 안 나가본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몬테스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김미나 선수를 빼고는 다 지금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는 내리시던 카드 그린 포스 자 옆돌리기 일목적구의 두께를 하얗게 쳐서 아예 내려보지 않지 않고 자 짧아요 아 짧네요 5대 0으로 앞서가는 NH 노효카드 그린 포스 이게 조금 더 쳐도 될 뻔했는데 그쵸 조금만 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갔으면 좋았겠죠 자 찬스가 왔습니다 1점 2점 깔끔했고요 다음 매치 조금 애매합니다 다음 매치가 돌아오기를 치기에 참 얇은 두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안 얇아도 되네요 화면상이 그렇고 제가 저 앞을 보니까 실제 그냥 조금 얇은 두께면 충분하고요 네 가볍게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슬기 선수는 이영훈 선수와 함께 팀을 이뤄서 2라운드 때에는 김현우 김민아를 상대로 7이닝만의 9대5로 승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영훈 한슬기의 조합도 괜찮아요 아들 도색대한 자 조렇게 브릿지가 불안한데 저렇게 깔끔하기 Jess compare 공이 튀어 오르지도 않네요 네 자 이건 한번 바닥에 붙어서 갔어요 브릿지가 저렇게 불안한데도 한번 움측 오래지 않고 박도 잘 만들었습니다. 예리하게 빠지면 빠질 수 있는 여진이 있었죠? 네, 그렇죠. 두 선수의 조합도 상당히 좋네요. 그런데 지금 배치가 어렵습니다. 원백 걸어치기인데... 글쎄요. 각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. 두께가... 조금 짧아 보이죠? 얇은 두께가 잘 맞은 것 같은데... 저거보다 훨씬 더 얇았어야 했던 것 같고요. 안쪽에서 뒤돌려치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. 두께가 잘 맞은 것 같은데... 저거보다 훨씬 더 얇았어야 했던 것 같고요. 안쪽에서 뒤돌려치기 형태를 만들었습니다. 두께가 잘 맞은 것 같습니다. 우와, 이거 쳐냈어요. 잘 만들었습니다. 6 대 3으로 앞선합니다. 원투 쿠션 이후에 살짝의 밀림만 만들어줬어요. 저런 것도 정말 임팩 조절인 거거든요. 밀림이 너무 크면 오히려 앞으로 빠집니다. 한 장만 밀리게끔 임팩 조절을 너무 잘해줬고요. 다음 배치가 일단은 쉽지만은 않습니다. 비껴치기겠죠. 1, 2목적 구간의 키스가 위험하고요. 키스 빠졌어요. 득점 되나요? 됐습니다. 좋습니다. 보급 좋네요. 잘합니다. 김보미 선수가 보면 비껴치기류들 치는 거 보면 그냥 맞을 것 같아요. 치면서. 비껴치기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오성호 선수의 비껴치기 더블 쿠션 선택일까요?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 대회전인가요? 비껴치기 더블 쿠션이죠. 자, 여기서 리버스 샌드. 어떻게 덕심이 되나요? 너무 잘 치네요. 며칠 수 있어요? 벌써 매치포인트죠? 오늘 매치포인트 그린포스는 왜 이러죠? 왜 이러죠? 이렇게 치면 농업을 어떻게 하시나요? 그러니까요. 지금 이 아ım이 사멋핵이고요. 아, 참. 조제호 선수가 가장 부진했던 느낌이 드네요. 오히려 3세트 산체스호의 경기가 가장 인인이 길었고요 김보미 선수 얇게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짜 김보미 선수 너무 잘 치는 거 아닙니까 9대3으로 3이닝 만에 이거 좀 기록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경기가 저희들이 몇 시에 시작을 했죠 거의 한 시간만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저 한 시간 조금 지난 건가요 1시간 62분이래요 62분 1시간 2분만에 끝난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경기 시간 기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거예요 62분이면 이렇게 원년부터 그래서 물은 좀 달라지고 7세트 경기로 진행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적용은 되기 어렵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팀 리그 한 경기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빠르게 끝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최고 기록이었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제호 선수가 본인의 평균 에버리지 정도 기록했다면 그러면 이 에버리지 자체도 최고 기록을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지금 에버리지가 얼마큼 되죠 경기 에버리지가 2.316이랍니다 경기 에버리지가 2.316이랍니다 이거는 뭐 한 선수가 한 선수의 베스트 기록으로 봐도 그렇죠 굉장한 수준에 있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근데 조제호 선수 에버리지가 1.5 안 됐었죠 1.5가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제호 선수가 2점 쳤으면 경기 에버리지 얼마큼 나왔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2.316이랍니다 어떻게 여자 선수랑 같이 하는 팀 리그 경기에서 2.316이란 에버리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와 4세트 9 대 3 3세트는 뭐 15 대 10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오늘 엄청난 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